페레스 뉴 S 시리즈 비거리에 본능을 깨우는 울림 혼마골프 좀 많이 섭섭하죠 1등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섭섭한데 뭐 이러다가 1등 하겠죠 그래도 첫날 선두를 계속 달리고 있으니까 선두권에 있으니까 실망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해서 이러다가 1등 하면 한 몇 번 계속 할 것 같아요 다 기억이 안 나네요 다 끝났으니까 지울래요 섭섭해서 올 시즌 목표 3승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첫방에서 근데 일단 목표는 그렇게 가지고 계속 가려고요 그리고 상금항까지 가보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나름 어깨가 무겁죠 그리고 또 저는 같이 스크린 골프를 하는 동료로서 열심히 해서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고 오락이 아니고 이것도 골프의 한 종류고 또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했던 사람으로 계속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젊은 선수들이든지 아니면 또 우리 나이 있는 분들이든지 그래도 계속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어요